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인력과 장비 그리고 동원이 가능한 인근의 모든 구조 선박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박 대통령은 여객선의 객실과 엔진실까지 철저하게 확인해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날 사고 발생 즉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사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민대변인은 현재 김 실장은 위기관리센터로 자리를 옮겨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